태연 태연입니다. 축하드립니다 The winner of outstanding korean drama ost is 태연 한류 드라마 주제가상을 수상한 태연씨는 데뷔 이래 꾸준한 ost 활동으로 만약에 미치게 보고 싶은 등의 많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가창력은 물론이고 두 떠운 팬층으로 드라마 ost 한류에 앞장섰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까요 태연이요 우선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밖에 돼서 살짝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영광스럽고요 멋진 작품들 덕분에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노래 부를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이수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희 SM 엔터테인먼트 식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오래오래 노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팬 여러분 소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네, 강연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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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